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것을 더 상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고 보험 증거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크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 때 다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화해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미쳤다고 말했고 사도바울도 미쳤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 모든 열심을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그리스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에 169번이 나오는데 그리스의 아내라는 말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조 안에서 새사람이 된 그리스조인은 그리스로만이 아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의 대사로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염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이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땅에 무너지는 장막집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옥하며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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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